패딩 퍼부츠의 컬러만 선택을 하시면 되세요. 이건 무조건이에요. 그래서 블랙, 그 다음에 옆쪽 넘어가시면 모카 그레이 컬러가 있어요. 그 밑으로는 와인 컬러죠. 좀 딥한 와인 컬러이기 때문에 여러분 조금 부담스럽지 않게 신어 보실 수가 있고요. 중간 멋의 브라운 컬러 이 퍼부츠, 패딩 퍼부츠의 컬러만 선택을 하시면 버클의 퍼부츠가 공통으로 따라가니까 얼른 가져가세요. 이건 무조건. 얘가 오늘 하나에 4만 9천 원. 저희 방송만 하면 1시간에 1만 세트가 넘게 판매가 됐었던 아이예요. 근데 오늘은 저희가 진짜 말도 안 돼요. 이게 4만 9천 원인데 오늘 6천 원만 더 하시면 패딩 부츠를 하나 더 가져가시는 건데 너무 스타일이 참 예쁘지 않아요? 요즘에 날씨가 춥다 춥다 해도 그렇게 많이 추운 날은 없어서 발목이 너무 높이 올라와 있는 거는 좀 많이 부담스러워하세요. 근데 적당하게 지금 발목이 올라와 있으면서 복숭아뼈에서 살짝 위쪽이에요. 그리고 버클이 실제 3개가 달려있는데 이게 전부 다 빠지고 조절이 다 가능해요. 그래서 혹시나 나는 발등이 좀 많이 높은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좀 늘려가지고 발등 높이도 조절 가능하시고요. 특히 이제 이 발볼 같은 경우에서도 발볼도 보통 동양인들이 이제 나이가 들면 발볼이 넓어지잖아요. 그렇죠. 발볼이 이런 절개 때문에 좁아는 보여요. 근데 실제로는 굉장히 넓게 나와있기 때문에 실제 발볼은 되게 얄쌍해 보이는데도 내 발 넣으면 되게 편안하다는 거 그 다음에 옆쪽 보시게 되면 퀼팅도 들어가 있죠. 뒤축 그 다음에 안쪽에 실제로 신고 벗고 하실 때는 지퍼로 열고 닫고 하시면 되는데 안쪽에도 전부 다 맨발에 여러 번 신어도 될 정도로 퍼가 지금 살짝 이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너무 과하면은 요즘 날씨에는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살짝 들어가 있으면 보여드릴게요. 이만큼 살짝. 근데 지금 발바닥 부분까지도 전부 다 이 퍼가 달려있는데 발바닥에도 이렇게 이제 따뜻하게 그 다음에 쿠션감 다 들어가 있는 바닥창이 있는데 실제로 여러분들께서 아까 부츠 보시면은 굽이 그닥 높다는 생각을 못하셨을 거예요. 근데 안쪽에는 이렇게 지금 총 4cm의 키높이 효과가 다 들어가요. 네. 히든 굽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티나지 않으면서도 업스타일이 되는 그러니까 여러분 다리 길어 보이면서 부츠를 여러분 신어보실 수가 있고 이 겨울철에는 이 러버 아웃솔이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견고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이제 공통으로 버클 부츠는 무조건 다 드리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버클 부츠만도 단독으로 구매하시게 되면은 4만 9천억. 근데 사실 오늘 이거를 따로 구매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4만 9천원에다가 딱 6천원만 더하면은 근데 사실 저게 어떻게 6천원짜리. 원래는 저 부츠가 단독으로 저희 판매했을 때 가격이 지금 거의 5만원이 넘었었거든요. 단품가가 있습니다. 이 부츠를 오늘 1 플러스 1으로 여러분 가져가신 듯 거의 진짜 서비스하는 느낌이세요.